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고는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인은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람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천마리의 염소와 삼천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족석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또 당신의 모든 소유글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관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이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다윗 쪽 사람들이 오던 길로 돌아와 다윗에게 이르러 이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찾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판에 나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무척 잘해줘서 저희가 해를 잊거나 무엇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희가 그들 가까이에서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선벽처럼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등이 코도주 2부대 선진한 양 5마리 곡군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게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가래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기를 타고 선골짜기로 내려가는데 마침 그를 향해 내려오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예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약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하나라도 살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정인자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정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싸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무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구애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낀 일을 남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오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오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를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이 되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에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지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갈맬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대주를 섬기고 대주의 종들의 발을 식히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다사탄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아인왕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 둘이 다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원래 다윗의 아내는 사올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올이 갈림 출신인 나이세야를 발띠에게 주워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십사람들이 기부하에 있는 사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심원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산에 숨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올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십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올은 하길라산 길 옆의 여심원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올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철병을 보내 사올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사올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올과 내리아들 군대사령관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올은 진영 안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그를 외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올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세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세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올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누어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보신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치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보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네르의 아들 아부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부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부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부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제약이 무엇이기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도로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호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룹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올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왕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숨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권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올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큰일을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길을 갔고 사올도 자기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10편 104편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영의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빛을 옷 입듯 두르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며 물 위에 들골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마차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 위를 거니십니다 바람을 주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을 주의 종들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셨으니 이 땅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땅을 옷으로 덮듯 깊은 물로 덮으셨으니 물이 산들 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꾸지지시니 물들이 도망쳤습니다 주의 천둥 같은 소리에 물들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물들은 산들 위에 넘쳐 흐르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정의해 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지어 더는 넘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물이 땅을 덮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모든 틀 짐승이 마시고 들락이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노래 부르는 공중의 새들도 물가에 깃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높은 방에서 산들을 촉촉하게 적셔주십니다 이 땅이 주께서 일하신 결과로 흑족합니다 주께서 소를 먹일 풀과 사람이 먹을 채소를 길러 이 땅에서 양식이 나게 하시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 그 마음에 힘을 주는 빵입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은 그분이 심으신 네바논의 백형목들은 진액이 가득해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학들이 소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들이 피할 것이고 바위는 오소리들의 은신처입니다 여호와께서 달을 두어 계절을 나타내셨고 해계는 그 지는 때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구하고 해가 뜨면 저희들끼리 몰려들어가 자기 구석에 눕습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와 저녁때까지 수고합니다 어? 여호와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으니 이 땅이 주의 부여함으로 가득합니다 바다도 저토록 거대하고 넓으며 그 안에는 기어다니는 것들이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께서 손수 지으신 니워야다니 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보며 때에 맞춰 양식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양식을 주시면 그들이 모이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아주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불안해하고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이 새롭게 창조돼 지면을 새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쳐다보시면 땅이 벌벌 떨고 산을 만지시면 산들이 연기를 내뿜습니다 내가 사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분을 잠잠히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니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원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니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도전하실 때 내 영원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합니다